네, 발자입니다. 렌드리고죠. 원래 추천 가입하면 5,000포인트만 지급했는데 일시적으로 29일까지 1만포인트로 늘었고요. 몇 년 만이죠? 문 앞에 꺼내놓으면 하루 만에 갖다주고 배달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15일부터 시작됐고요. 29일까지 가입하면 피추천인은 1만포인트가 즉시 지급이 되고 추천인은 피추천인이 한번 시키면 1만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원래는 5,000포인트인데 일시적으로 1만포인트로 상하게 됐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픽업해주고 하루 만에 다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이런 거는 일반 세탁소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 그러고요. 서비스 지역은 서울, 수도권, 부산 지역인데 김해, 창원, 대구, 경산, 대전, 세종, 울산 지역 추가로 서비스가 확장된다고 알려져 있고 어플 로그인하니까 2,000포인트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알림 설정인데 기존 해온만 되는 건지 신규도 되는 건지 확실하지 않고요. 월정액 해온을 하면 이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런드레스라는 것을 빌려도 주고 없어도 맡길 수 있고요. 신규 가입하면 해온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수고 배송 쿠폰이 지급이 되고 기타 신발 세탁이라든지 월정액 할인 쿠폰도 있으니까 세탁 많이 필요한 분들 드라이 겨울 옷을 집어넣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겠죠. 어플 상단에 친구 추천 관련 이벤트 내용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 나와있고 피 추천인은 즉시 지급이고 추천인은 피 추천인 사용해야지 지급이고 추후에 링크 및 추천 코드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겨울 옷 세탁할 거 많은 분들 사용하면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